설 괴롭힌 타격을 10년뒤에 어쩌고저쩌고 과 로시 자비롭네 10년이나 기다려주고 아일런트 할머니가 되어버려요 퍽벌레 겁나 쎄네 수미 퍽벌레 와 태양 태양 옐모 폭평 카드 좀 많이 산거 같네 카드를 많이 샀으면 엘리트를 많이 잡죠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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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찍은 카드 복사왕 왜 이렇게 어제같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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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게 보스 보상 룬또라미드 또 아까처럼 개혁과 당하고 죽는 거 아닐까 관찰 뭐해 아 진짜 야 니들 연막탄 안 가져왔니? 인내심에 한계를 시험 인내심에 한계를 시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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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드림켓 서버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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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킬각은 중요하지 않음 쓸더스틱 진짜 킬각이 출선이 아닙니다 야 이게 뭐야 꼭이 뭐야 쓸더스지 기절하겠네 진짜 기절하겠네 저구 기절하겠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와봐 나만 억울해 나만 억울해 나만 나만 억울해 나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해 제기 와..괜찮은 설령 나기카드 와 괜찮은 설령 하아 하아 카드 보상 수준 애플리트가 별건가 내가 더 셈 환살님 아니 환살 공포타 오해 그럴 수도 있지 아이 플리트도 잘만 잡는데 유물 수준바라 진짜 진짜 최고급 유물들만 엄선해서 가져왔네 참 신기 미쳤다 도박치 도박치 아 쉬어라 아 쉬어라 아 쉬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왓아 뭐요? 이겨내 아 아까 너무 심했음 대단원이다 서른장 대단원쇼 쓸 게 없네 3코덱으로 안될거 같은데 일단 스포 쓰레기 게임 아 스포 스포 쓰레기 게임 야비 스포 쓰레기 게임 스포 쓰레기 게임 스포 쓰레기 게임 스포 쓰레기 게임 상특 을지바 카메코 을지바 카메코 펜촉 환살 공포 다 때리면은 숲이 빠지는 것도 아쉽네 관살 공포 포어의 23밖에 안나가 아 이런데고 심장을 잡아야한다고 음... 드러나겠네 아닌가? 저 정도면은 망한 것도 아닌 것 같다 이게 망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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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잡독 음... 발놀림 복제? 아니면 전략가 아니면 화녀살인마? 완전 영한데? MZ살인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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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뭐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내 펜쳐 아이고 이거 안 먹길 잘했네 아이고 잘했다 우리 모델이 세대코 기름 진짜 쓰레기 기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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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감 부수사 박사 32들 난 뛰어서 아이 박채주고 얹어있네 2단계 4박 카드 보상 백일 간 엔딩 잡 będzie 100개 10분 이 30분 100 100 200 가격 54들 이런 강력한 카드를 그냥 준다고? 이런 강력한 카드를 다른 캐릭터보다 한 장이나 더 받을 수 있는 사일런트가 역시 최고야 다일런트가 좋더라 아 뭐야 이거 타격이 많아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 불쌍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이게 게임이라고 이게 이게 어떻게 게임이지 자기가 좀 더 잘 Separated 게임 러시아 쌀기 해외로 이스라엘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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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이 연요 선연요 품이 연요 꿀푹 힘원이라 회복기 많음 꿀푹 힘원 꿀푹 힘원 꿀푹 힘원 꿀푹 힘원 꿀푹 힘원 과격으로 잡고 있는게 진짜 마음에 안드네 킬링 포인트는 마달팽이 과격 4장 다잡힌것 봐 진짜 마달팽이 마달팽 공격 카드란 존재하지 않아 마달팽이 마달팽이 맵실수 마달팽ь pak 마시 마달팽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가슴이 우장해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이 우린 승리한다 역배 3.78 2340 827골드로 뭘 살 수 있나요? 히시게 좋아 해시게 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너 나가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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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낯선네 그래도 어디갔어? 어 그래 일단 반영살입니다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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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 아까 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어떤 험한 장에 물 둔 앞에 있다 해도 우리든 알 수 있어. 매우 약한. 녹색 캐릭터. 흰 마이너스 3. 단독. 1. 환살로. 2딜 됨. 와 역시 환살이야. 카드를 뒤집어 놓으셨다. 회중시계. 눈피 회중시계 반대. 2딜 됨. 3. 일에서 2. 나뉘. 일에서 2. 죽으면 되는 것이다 버퍼즉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어쩌고저쩌고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괴로워둬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윙주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타격 덱도 못 이기는 허접 타격 용의 꼬리 완벽한 타격 덱이네요. 코트 영영영 타격 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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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